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깃장을 놓는 일이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될 당시에도 NSC 이른바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용산진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했고 국가안보 문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용산으로 향한 대통령진무실 이전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문 대통령이 오는 동안 국가안보를 좀 더 튼튼히 하고 국가안보에 대해서 각별한 그런 관심과 애정과 이런 부분을 가졌다면 많은 사람들이 물러나는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대한민국의 국가안의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저런 발언을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을 열렬히 사랑하는 열성분자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지난 5년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무는 기초를 흔드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이 국방문제 안보문제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진무실 이전을 반대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몽니를 부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겁니다. 사람이 그동안 안보문제에 치극히 관심을 가졌다면 사람들의 설득이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어쩌면 완전히 그냥 안보문제와 반대 방향으로 달려온 대통령이 떠나는 대통령이 그 이유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진무실 이전을 반대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하는 그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볼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사법고시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처럼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기 이전에는 그런데 어떻게 사법고시를 통과했는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발언하는 것을 보면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겁니다. 사람이 대개 제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원인 결과 원인 결과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를 그냥 어처구니 없이 주장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원인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말을 내뱉고 그것을 그냥 주장하고 그냥 우기는 겁니다. 아무도 안보 핑계로 진무실 이전에 제동을 그는 문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이유를 대해서 예를 들면 윤석열 당선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용산으로 향한 그런 대통령 진무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니죠. 떠나는 대통령이 새로 들어온 대통령이 첫 작업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부분 협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강한 제목인 문재인 대통령은 제정신인가 물음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그런 단정적인 표현을 제가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제정신인가 그렇게 물음표를 던진 그런 영상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다른 이유보다도 정말 청와대는 한번 보시죠.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 사슬이 엊그제까지 조선일보는 윤석열 당선인의 그런 진무실 이전에 대해서 다수 부정적인 그런 의견을 필요하게 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제 하루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고 반대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항상 문 대통령의 발언에는 복선이 깔려 있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첫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은 집권 첫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직접 참여했던 586 운동권 출신들은 취임 첫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고 가장 큰 목표 한 가지 목표가 뭐였는 거 아니까 정권 재창출이었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5년간 국정을 운영해왔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겁니다.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나 수단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2022년 계속해서 똑같은 형태로 구체적인 방법은 달랐지만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던 겁니다. 그것도 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의 집권기간 시작부터 끝날까지 바로 정권 재창출이 목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겁니다. 지방권력을 부정선거로 훔치고 국회의원 선거를 부정선거로 훔친 데 성공했는데 가장 중요한 너무나 믿어 의심치 않았던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통해 가지고 권력을 재창출한 것을 실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 대통령이 갑자기 뜬금없이 안보 문제 때문에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당순위 추진하고 있는 집무실 이전이 불가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치적인 목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정권은 이렇지만 지지층을 결집하거나 다음에 곧 있을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포석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납득하기가 힘든 것은 물러나는 대통령이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보면 정권 재창출 혹은 선거 승리라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계략과 음모를 시도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거죠. 본인은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젠 양산을 가서 쉬면 되는 겁니다. 양산을 가서 편하게 쉴 수 있을지 아닐지는 앞으로 전국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크게 낙폭을 거리겠죠. 그런데 물러나는 대통령이 이렇게 악착같이 마지막까지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액션 행동을 취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주 질기고 어묵하고 솔직하지 못하고 어쩌면 사람이 이렇게 생겨먹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대개 떠나게 되면 많은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후임 대통령이 가능한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 가장 기본적인 역대 대통령 대부분이 지켜봤던 그런 기본적인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마지막까지 정권 재창출은 실패했지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미력 하나만 한 줌 그냥 씨앗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문 대통령이 처신하고 있는 부분들이 훤히 그냥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보이고 있는 것이죠. 청와대는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서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어 있는 그런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그런 정권 교체계에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국방부 합참 이전은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제동을 걸었다. 사실 저는 다른 문제에 대한 좀 우려가 있지만 안보 공백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의 안보라는 것은 결국 미국의 의사결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는 것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북한이 다시 또 소동을 풀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 예산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집무실 이전을 무산시키겠다는 그런 뜻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표지와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취임할 때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좌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아무렇게 내뱉고 그것을 우기는 데 아주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시를 어떻게 올랐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는 그 원인 결과를 분명히 하고 논리적으로 그게 맞아야 정합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광화문으로 가겠다고 과거에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구중궁글 같은 청와대를 나와서 광화문의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바가 있다. 하지만 청와대에 들어가자 약속을 저버렸다. 약속을 물론 저버릴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이번에 또 윤석열 당선인도 광화문으로 이동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국민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이 잘 구비되어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자신이 하지 못한 일을 후임자가 하겠다면 도와주는 것이 도리고 순리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광화문으로 옮기기로 했는데 자기는 약속을 못 지켰지만 후임자가 광화문을 검토해 보니까 안 되니까 용산으로 옮기겠다. 그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근거도 불명확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거도 불명확한 안보 공백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여러분 지금 떠나는 문 대통령은 역대 대한민국에서 물러났던 모든 대통령보다도 치명적 약점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대부분 여러분 정권들은 집권 말리기가 되면 권력형 비리들이 터져가지고 집권하고 있는 동안 지지율이 폭락하지만 집권 이후에 틀릴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을 옥죄고 법원을 옥죄가지고 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사건은 모두 다 스톱시킨 상태지 않습니까? 그게 스톱이 됩니까? 사건 기록들이 다 남아 있는데 정권이 교체가 안 되고 정권이 연장이 됐으면 다 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된 거 아닙니까? 정권이 교체가 되면 문 정권 하에서 모두 다 스톱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이 다 이제 낱낱이 검찰 수사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검찰은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거라고 검찰 내부의 인력 구성들 가운데 검찰에 너무나 모멸감을 줬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정상화가 되면 모든 걸 정상적으로 수사를 할 거 아닙니까? 뭘 믿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늘 강조해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가 편안하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죽은 겁니다. 반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가 크게 불편하게 되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은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정권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한 새로운 권력에 밑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무는 석양 같은 그런 구권력이 새로운 부상하는 신권력에 가장 야심조로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어떤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앞으로 그 후한을, 후과를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을 들어서 안보 공백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쏴도 도발이라고 한 적이 없다. 올 들어서 유엔의 대북 규탄 결의안에 세 번이나 불참했고 문 대통령은 2018년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도 거의 주재하지 않았다. 열 번 가운데 무슨 한 번인가 참석했던가 두 번인가 참석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 날도 북한이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 위협하는 주체도 없이 무슨 안보인가. 미사일을 쐈으면 미사일을 발사한 주체를 나무라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문제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주체가 누구인가 주범이 누구이고 종범이 누구인가를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모호하게 주어가 실종된 것은 아주 비겁한 지적인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 한미연합훈련은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어버렸다. 훈련이 없는 군대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미군은 훈련을 실전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실전처럼 훈련하지 않습니까? 훈련이 없는 군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훈련하지 않는 군대는 군대가 아니다. 5년간 우리 군이 어떤 꼴이 돼버렸나.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 쇼에만 매달려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맥을 그렇게 걱정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참 문재인 대통령을 제가 나무라는 겁니다. 어쩌면 당신은 나이살도 그렇게 먹었는데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그렇게 말이 되는 것처럼 천연형스럽게 떠들고 다니냐 이야기죠. 당신이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 이야기. 정신나감 영감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일 모레면 영감이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배롭게 됩니까? 폼 잡지만 그냥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물러나고 나면 촌로처럼 되는 겁니다. 촌로보다 훨씬 심하게 되겠죠. 감옥 가지 않겠습니까? 감옥 안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의견 한번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이 감옥 안 가겠습니까? 감옥 안 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국장을 운영했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 가겠습니까? 나는 감옥을 갈 것 같아요. 감옥을 그렇게 하고 어떻게 감옥을 안 가겠습니까? 울산시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 하나만 제대로 파헤쳐도 그 위에 정점에 누가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의 직언글에 있는 착근들인 7, 8명 정도의 운동권 출신들, 보좌역들, 수석들이 대부분 다 관여가 됐는데 어떻게 문 대통령이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친한 친구를 당선시키려는 있는데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인과응보인 겁니다. 저지른 죄값을 정권이 연장이 됐으면 참 그냥 대충 묻고 넘어갔을 건데 그 양반들 입장에서는 딱하게 정권이 교체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아마 이재명 후보가 낙마됐을 때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인물 가운데 손을 꼽자면 어떤 가운데 한 인물이 문 대통령이었을 겁니다. 문재인이란 사람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정권이 시작한 그 첫날부터 시작해 가지고 모든 국정운용의 목표와 목적을 정권 재창출에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국회권력을 장악하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선을 장악하는 모든 시나리오가 다 퍼절처럼 맞아떨는데 마지막에 그냥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그냥 문제가 발생한 거죠. 문 대통령 100% 정권 재창출을 믿었을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겠죠. 충격뿐만 아니고 본인이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불안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있겠죠. 탈번전의 경제성 조작 사건 그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점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문 대통령이죠. 더 큰 사건은 뭡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이죠. 김경수의 드루킹 사건도 뭐죠? 김경수가 그냥 혼자서 했겠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새로 등장하는 권력과 마찰을 피해가지고 자비와 그들의 관대함과 그들의 아량을 구하는 것이 표자가 취해야 될 마땅한 그런 태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새로 부상하는 권력의 대든가 아닙니까? 그리고 새로 부상하는 권력이 가장 간절하게 추구하는 진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건 거지 않습니까? 그 효과를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그 비용을 어떻게 지불하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정신이 있나 없나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겁니다. 진무실과 국방부 합찬 이전은 5월 10일 취임 전에 모두 끝난다. 안보 인식 자체가 잘못된 정부가 한 달려 사무실 이전 때문에 갑자기 안보를 걱정한다고 한다.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이 정권이 진무실 이전에 돈이 많이 든다고 우려하는 것도 놀랍다. 민주당은 5년간 400조 원이 훨씬 넘는 빚을 내서 돈을 뿌렸다. 지금 나라 빚이 천조 원이 넘었다. 그 천문학적 돈이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다. 대선 때는 돈 뿌린다는 공략만 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 곳간을 걱정한다고 한다. 결론은 상당히 입장이 선회한 그런 조선의보 사설 논조가 이렇습니다. 진무실 이전 과정에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는 수명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모두 진무실 이전을 공략했던 것이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지금이 끝대다. 신구 정부는 감정과 오기를 버리고 잘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 이날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못한 진무실 이전을 새 정부가 잘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돌변한 것은 바로 국가안보회의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회의에서 오기를 뿌렸기 때문이 아닌가.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오기를 뿌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지만 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렇게 뭐 참 죄가 많죠. 오늘 이게 홍순건 님이 참 좋은 의견을 만난 계시는데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했네요. 첫째, 국방부가 이전 때문에 안보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은 국방부의 지휘기능에 지장이 생겨도 안보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북정보자산은 우리보다 미국이 훨씬 앞서는 것으로 압니다. 즉, 국방부의 다소의 공백이 발생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에 훈련 차원의 전략자산 전개를 요청하게 되면 북한은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886명이 찬성하게 되고 8명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소위 안보 차원에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헛소리 가운데서도 헛소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